저런 매력이 있었네 아이 귀여워라 아이 귀여워라 아유 세상에 아이 귀여워라 아니 계속 얌전한 게 있길래 전 정말 얌전한 줄 알았어요 수민이 형 별명이 뭐예요? 네? 별명 리틀이용지 뽀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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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쩔 수 없겠어요 아유 귀여워요 세상에 여기서부터 훑었는데 되게 금방 올라오다 천천히 올라와야 되는데 귀여워 아주 자 갑니다 다시 우리 지은 효성이에요 네 룰렛 돌려 주세요 스탑 스탑 김종현 사연을 위하여 김종현 전 빼내린 점수 갑자기 코러스 조세호 씨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종현 봉사 고마워요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물 안개 없는 강가에 서서 작은 미소로 너를 부르리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 둘은 변하지 않아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한 하루 오래도 누워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한테 해 주어 지은 양 저 부디 노래를 많이 알아요 노래를 많이 합니다 잘해요 자 이번에 다시 이용식 씨와 따님 수민 양입니다 멈춰 남진 가슴 아프게 자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쓰라빈 이별만은 없었을 것을 해적은 부두에서 떠나가는 연락선을 가슴 아프게 가슴 아프게 바라보지 않았으니 갈매기도 내 마음같이 몸에 여운다 이형식 씨! 아 멋져요 노래 참 잘하십니다 시클입니다 시클 가요 룰렛 돌려주세요 멈춰